우리 테라바다 경전이나 혹은 아비담마에서도 의근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근이 테라바다 쪽에서는 하트 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식과 전호식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호식은 표상을 그냥 받아들이고 의식의 만호에 의해서 그 의식을 재컨폼을 하는 작용을 리컨폼을 하는 작용이 바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리컨폼을 하려면 만호 자체가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만 그래야만이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분은 수많아 스님이다. 이분은 대경 스님이다.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선언된 기획이 없다면 이 표상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근 자체가 어떤 도서관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전호식을 경험한 것이 낙사한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근의 대상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금 막 따끈따끈한 전호식이 법이 되어서 의근의 대상이 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지금 이 순간 대상으로 삼아서 법이 되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는 것을 법이 되어서 만호의 대상이 되어서 법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 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호식에서 발생한 현재 것 그 다음에 과거에 기억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법이라고 그렇게 보았다면 이 그 법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만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했던 전호식과 그 다음에 법이 이 한 찰나가 지나면 전부 다 과거가 되잖아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덩어리가 된 것이 그것이 의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근이고 그것이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법. 그러니까 법하고 의근하고는 굉장히 체는 비슷해요. 다만 그 법이 어떻게 되냐면 한 찰나가 지나서 과거가 되면 의근에 쌓이는 거야. 그리고 현재나 미래의 것들이 다시 법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로 구사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만약에 유식으로 얘기하면 이 쌓여져 있는 것을 몇 식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팔식이에요. 지금까지 과거에 기억된 것들이 낙사에서 모여진 것이 팔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작용을 할 때는 의근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팔식에 대해서 이것이 나다 나의 것이라고 애착을 하는 것이 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7, 8이 최상용으로서 서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유식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중에 유식으로 가면 그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성년식으로 얘기하실 때 상과 행 상과 행 상과 행 상과 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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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적절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 조금 길을 수도 있는데 만장일치로 괜찮다 하면 저기하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강의 외의 시간이 저기하다면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있다면 내가 또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저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을 해두셨다가 수업시간에 딱 되었을 때 그거부터 딱 시작을 해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구사론, 이번에 구사론까지 들어갈 거예요. 구사론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구사론에서 사념처 수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또 확연하지 않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구사론 쪽에서. 수고하셨습니다.